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셨어요. 이런 분들께 정부에서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그러니까 무려 300만원을 드립니다. 돈만 주는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TV의 똑순입니다. 오늘은요 매달 50만원씩 6개월 그러니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만한 질문부터 뽑아볼까요? 1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가요? 2번 매년 300만원씩 주는게 맞나요? 3번 지원 대상 자세히 알려주세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말 그대로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에 의지가 있는 저소득구직자, 청년신규실업자, 경력단절녀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하죠. 이 제도가 지원하는 것 크게 두 가지에요. 첫째, 구직촉진수당. 수당이라는 말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말 그대로 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둘째, 취업지원서비스. 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그리고 금융지원이나 양육지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꼭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 추정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2022년에 60만명에 이를 것이고 소유예산은 약 1조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마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더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2번, 매년 300만원씩 주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이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수당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둘 다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이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총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둘 다 받는 경우입니다. 즉,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혜택이 제일 크죠. 두 번째는 취업지원서비스만 받는 경우입니다. 비록 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던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금융지원, 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직촉진수당만 받는 경우는 없냐? 네, 없습니다. 둘 다 받거나 혹은 취업지원서비스만 받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3번 지원 대상 자세히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과 소득,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류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이 둘 다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연령은 15세에서 64세 사이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청년의 경우 120%로 완화 적용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하고 가실게요. 재산은 3억원 이내로 한정합니다. 마지막 취업경험인데요. 이 부분이 두 개로 나뉩니다. 먼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요건 심사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경험이 없는 분들은 선발형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발형보다는 요건 심사형이 우선순위라는 점, 즉 정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발형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유형, 취업촉진수당은 받지 않고 취업지원 서비스만을 받는 경우입니다. 역시 연령과 재산, 소득 그리고 취업경험 이 네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연령은 동일하게 15세에서 64세 사이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이 특이한데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경험 역시 인류형의 선발형과 동일하게 경험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고 하니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 오늘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정리입니다. 1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2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두 가지를 지원한다. 3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둘 다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을 받는 2유형이 있다. 여기서 잠깐 구직촉진수당만 받을 수는 없다. 4번 지원 대상은 크게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이 네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5번 지원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 노인복지TV의 똑순이와 함께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셨죠. 향후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